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 및 해설인데요.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아마도 시험장에서 고통스럽고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문자들이 옵니다. 시험을 마치고 이제 문자들이 오는데 뭐 인생으로 인생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어요. 라고 잘 본 학생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막막합니다. 깝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생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그 막막함을 좀 어떻게 하면 수능장에서는 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3월달 모의평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말이죠. 등급컷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등급컷인데 1등급컷이 81점, 2등급컷이 74점, 3등급컷이 65점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라이브라 좀 긴장되나요. 어쨌든 공교롭게도 작년 3월달 1등급, 2등급, 3등급하고 컷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 수능에서도 1등급이 84였으니까 기본적으로 국어라는 것이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내지는 않았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국어 시험 때문에 표준 점수 차이도 제법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3학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요. 매해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닙니다. 매해 어쩔 수 없이 1, 2학년 때의 내신들을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실제로 수능 공부를 1, 2학년 때 해온 것이 여러분들의 선배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국어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불과한 두세 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두세 달 정도니까 샘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 수능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제 점수 너무 우울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시작했으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이제 수능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일단 1등급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을 좀 살펴보면 말이죠. 19번 문제 19번 문제 19번 문제 19번 문제에 딸린 칠정산 내 편이라는 지문이 제일 첫 번째 지문에 나왔어요. 출제진도 참 무심하시지. 그걸 제일 첫 번째 지문에 내가지고 멘탈을 다 부숴놨죠. 여러분들 그 지문에서 멘탈이 튼튼하게 남아있는 학생들 별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그래도 다소 쉬웠는데 이 19번 문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률이 한 28%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문학인데요. 34번 문제 김진옥 전의 내용일치문제입니다. 내용일치문제가 두 번째 오답률이 높다는 건 비문학 때문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산문을 너무나 날림으로 시간 보고 이제 급하게 급하게 읽다 보니까 저 34번 문제 저런 문제들이 이제 오답률 2위를 랭크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12번 문제 중세국어 문제입니다. 중세국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선생님은 생각했는데 12번 문제가 그래도 중세국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12번 문제 좀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의 주식 지문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23번 문제하고 24번 문제가 둘 다 주식 지문에 이제 보기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둘 다 정답률이 50% 언더예요. 그 다음에 32번 문제 OTP 카드에 있는 가의 이유 짤막한 문제였는데 그게 5번 오답률 5번이고요. 30번 문제도 역시 OTP의 내용일치 문제죠. 그 다음 37번 문제 김진옥 전의 문제 31번 문제 OTP 문제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런 얘기들인데 보세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답률을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쳤을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감자울 수 있습니다. 그죠? 아마도 제일 처음에 화법 장문까지는 별무리 없이 무난하게 아마 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 한두 문제가 좀 흔들리긴 했어도 그래도 멘탈 잡고 봤을 텐데 첫 번째 지문을 딱 읽고 나서 중간 문단의 왼쪽 단 제일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우리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망했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했겠지만 화법 장문 문법을 일단 푸세요. 화법 장문 문법을 푸시고 아마도 수능이 이제 이런 추세로 나올 것 같으니 어차피 문학의 한 문제나 비문학의 한 문제나 점수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한테 성적이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일단 선생님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문학을 먼저 푸세요. 이제 이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의 세 지문을 남겨두고 시간 안에 푸는 게 훨씬 더 똑같은 실력에서 똑같은 실력에서 점수를 좀 더 나오게 하려면 그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화장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학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손을 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비문학 지문을 먼저 딱 첫 번째 지문 잡았다가 그죠? 이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그래서 문학 쉬운 문제도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푼다고 막 틀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전략적으로 이거 전략이에요. 화장문에다가 문학에다가 그 다음 비문학을 풀자. 그래도 뭐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문학 풀고 비문학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남을 거고 만약에 국어가 좀 부족하면 비문학 한 지문 정도는 뭐 어비 문제 정도만 풀고 전체적인 흐름만 읽어서 대강 몇 문제 풀고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면 문학 못 푸는 것보다 비문학 못 푸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생각해 봤더니 여기 보세요. 등급을 보시면 1등급이 81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if 가정해 봅시다. 비문학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을 날렸다면 그게 13점이거든요. 3점짜리 하나 있어서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을 날리고 나머지 문제를 다 풀어도 충분히 87점이에요. 1등급을 받아요. 그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지문을 날렸다고 해봅시다. 날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가정하면 두 번째 지문을 날리면 그게 11점이에요. 그죠? 그럼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면 76점이 나와요. 2등급이 나와요. 나머지 문제를 다 풀었을 경우에 세 번째 지문 비문학을 다 포기해도 절대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세 번째 지문을 날려도 말이에요. 66점이 67점이 나와요. 3등급이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일단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쉬운 문학부터 먼저 좀 접근을 해보자 라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제일 처음에는 비문학 잘한 학생들은 나중에 시간 부족할 때 문학 빨리 푸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문학을 먼저 풀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시간이 부족했을 때 혹시 오늘 비문학 문제 풀면서 이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어? 답이 거의 앞에 있네 라는 거 느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느낌에도 출제진들이 말이에요. 이거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건 충분히 예측했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일 것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답들을 앞부분에 배치했어요.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도 이게 답답한 학생들 있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문을 날림으로 읽을 수는 없어요. 그죠? 지문을 날림으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어느 시간을 좀 줄이느냐 답이 만약에 1번이다 확실하게 1번이다 단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게 1번이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 2, 3, 4, 5번은 안 읽고 넘어가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이런 추세라면 그런 연습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지 일일이 나머지 선지들을 다 왜 옳은가 왜 틀린가를 하나하나 지워나가다 보면 그 시간 걸리는 게 제법 걸려요. 여러분 선생님은 해설 강의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보는데요. 그냥 문제를 그냥 푼다고 한다면 답만 보면 그냥 찍고 넘어가겠어요. 그죠? 네. 그런 방식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시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정리하면 첫 번째 기억나시죠? 화장문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 비문학을 풀어라.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답이 먼저 정확하게 보이면 나머지 선지는 그냥 버리는 습관을 한번 들여봐라. 그죠? 그래도 전혀 지문만 잘 읽었다면 별로 그렇게 틀릴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죠? 다 맞출 수 있어요. 확실하게 답이라면 그런 습관을 실전해서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하는 겁니다. 많이 한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재수생하고 고3들을 3월에 딱 앉혀놓고 똑같은 문제를 풀리면요. 재수생들이 훨씬 더 빨리 풀어요.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왜? 왜? 거의 모든 재수생들이 빨리 풀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1년 동안 했기 때문이죠. 그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한 2, 3개월 공부해서 이런 생각하죠. 아, 선생님 정말 시간은 줄까요? 시간은 정말 줄어들까요? 라고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잖아요. 많이 하면 시간은 저절로 줄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선생님 느낌에도 올 수능에도 2020학년도 수능에도 국어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설강의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지 딱 앞에 두고 계시죠? 그죠? 모의고사 문제를 딱 가지고 점수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나 몇 점이야 기분 나빠 공부할 맛 안 나네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오늘 8시 40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떠올려 보면서 내가 이 문제 풀 때 어땠고 이 문제 풀 때 어땠고 이 지문 읽을 때 멘탈이 완전 나갔었고 그리고 어떻게 수습해서 그 다음 지문을 넘어왔는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복귀하세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점수만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지금 점수는 수능 점수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앞으로도 공부할 시간이 8개월 이상 남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점수 가지고 속상해하고 마음 상하고 공부 안 하겠어. 그거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일단 하세요. 실제로 하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그죠? 걱정만 하고 펜 던지는 것보다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마음 주스리고 하는 게 지금 점수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가 약점이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죠? 예컨대 일단 문제를 보시면 1번부터 10번 문제 화법과 장문 중에서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틀렸느냐 선생님은 화작 절대로 발췌록 해서 읽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 발췌록 해서 빨리 풀려고 발췌록 해서 읽어서 틀린 건 아닌가 혹시 틀렸다면 왜 내가 이 선지를 썼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왜 이때 이 선지를 썼지 난 뭘 고민하고 있었지 라는 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12번 문법 지문에서는 말이죠. 12번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면 12번도 정답률이 오답률 랭킹 3위였잖아요. 12번 문제를 틀렸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선생님 장담할게요. 12번 문제를 정말로 지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푼다면 12번 문제 정말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지문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전 중세 국어의 포비아 근거 없는 불안함 이런 건 여러분 스스로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잘 됐다고 생각하고 12번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 정확하게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내가 틀릴 문제인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인지 정말로 집중해서 읽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걸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이형태 문제였잖아요. 묻다 의 활용형 물어 묻어 그죠? 이것도 이형태라는 걸 혹시 몰랐다면 생각을 잘 해보시고 14번 문제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하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 두 가지 구별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죠? 그 다음 15번 문제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 않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세요. 문법이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일단 문제 푸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문법이 좀 정리되고 문법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문법에서 시간을 꽤나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률도 많이 낮아져요. 선생님이 취클래스 OT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6월달 평가원을 수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6월달 평가원을 수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문법 나중에 9월달 10월달 넘어가서 잡으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서 잡기 힘들거든요. 그때는 그냥 문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어느정도 알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9월달 10월달 9월달 10월달 에 가서 문법을 새로 공부하겠어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법을 많이 틀렸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6월달 평가원 전까지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문법을 꼭 정복하고 6월달 평가원 치기 바래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인데요. 6페이지에 이 지문 실정산 4편 지문 16번 17번 18번 20번 21번 아마도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이라 그런지 오답률 상위에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들도 잘 풀었던 것 같아요. 19번 문제 마치 작년에 역시 입문하고 과학이 복합으로 나왔던 질점 문제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한 것 같은데 19번 문제는 선생님도 그랬어요. 이 지문을 이 지문에 있는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라고 지금 바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9번 문제 출제가 그냥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다가 이거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서 적용하는 그런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9번 문제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여러분들이 흔들렸던 거죠. 그 다음에 22번 26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비문학 지문이 지금 3개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이 과도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두 비문학 지문은 솔직히 그 앞에 있는 칠성산 내 편 지문보다는 좀 평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이 흔들려서 그래서 많은 오답률을 가지는데 이런 것들 좀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풀었다면 만약에 틀렸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봐서 멘탈의 역량이 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멘탈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선생님하고 좀 이따 얘기해봅시다. 그것은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문만 자분하게 읽었으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거의 없었어요. 문학 틀린 학생들도 원성이 들리는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학에서 정답률이 좀 떨어진다는 건 아마도 비문학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비문학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문학을 급하게 읽어가다 보니까 내용일치 문제를 많이 틀렸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원인은 비문학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난 문학을 제대로 읽었는데도 문학이 틀린다라고 한다면 이런 학생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출이나 평가원의 문학 문제들을 정확하게 푸는 연습하세요. 그리고 3월달 전국학력평가는요 EBS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달 9월달 수능은 EBS가 반영되니까 EBS에서 반영된 작품들 읽으면 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EBS 공부하고 기출 문학 문제 풀이하고 이걸 병행하시면 문학 충분히 여러분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제 비문학인데요. 비문학인데 아마도 등급의 등급을 나누는 핵심은 비문학일 거예요. 그렇죠? 이건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만약에 만약에 오늘 비문학을 많이 틀렸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반성은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반성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많이 했나? 많이 했나? 그 다음에 정말로 6시에 일어나서 한 두 달간 겨울방학 동안에 일정한 시간에 아침에 집중해서 구구 공부했나? 그런 거 한번 따져보세요. 원인은 아마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래서 비문학은 많이 읽으셔야 아마 실력이 좀 많이 늘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비문학은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아마 그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비문학 공부량을 좀 늘려야 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공부량을 늘려서 시간도 좀 줄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멘탈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멘탈 내가 스스로 오늘 멘탈이 털렸다. 라고 생각하면 이유가 뭘까 라는 거 여러분 잘 한번 스스로 일단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가능성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잘 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억압하지 않았는가. 됐어요? 잘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선생님 짧게 선생님 경험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어느 강의에서는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잘난치었다고 할까봐 선생님이 전국 모의고사를 꽤나 잘 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전국에서 10등 안에 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때는 그날 수능 모의고사 보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헐레벅덕 갔는데 책상이 그냥 모의고사 배워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그냥 봤어요. 근데 평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항상 책상 위에다가 야 그때는 언어 영역이었으니까 언어 영역은 내가 좀 못하니까 60점 만점에 한 50점쯤을 받아야지. 수리 영역은 내가 좀 하니까 40점 만점에 한 30점 한 6점쯤 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막 적어요. 책상에 그러는 순간 절대로 그 점수 안 나와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순간 절대로 여러분들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죠? 멘탈이 털린다고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정말 잘 본 친구도 있고 정말로 못 본 친구도 있는데 다 19번 문제 그러니까 이 칠정산 내 편에서 다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그래도 그걸 무난하게 이겨내고 그다음 지문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여기에서 푹 쓰러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그냥 다리 떨고 풀었을 거예요. 그런 지점 그런 지점에서 원인 중에 하나 나 너무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욕심내지 않았나. 그렇죠? 너무 잘 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와치 완벽주의처럼 에이 걸렀네 이번 시험은 글렀구나. 라고 하고 그냥 뭐니 건성건성으로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6시에 일어나서 요즘에 계약했죠 여러분. 선생님 이 말을 못했네요. 올해는. 여기서 할게요.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 여러분 교실 열쇠는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이 교실 문을 열고 가서 혼자 잠 안 돼요. 절대 일어나서 웬만한 6시 반 7시까지는 학교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교실 열쇠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됐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실 불 여러분들이 켜시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교실에 앉아가지고 고독하지만 힘겹지만 비문학 지문 집중해서 읽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탁할게요. 여러분. 그렇죠? 전국 고등학교에 그렇죠? 열쇠 교실의 열쇠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가지길 바라요. 됐어요? 그래야 아마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서요. 그렇죠? 이건 많이 당해보면 강해집니다. 많이 당해보면 강해지는데요. 바탕 모의고사도 한 번 풀었었고 한데 한 달에 한 번쯤은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쯤은 정말로 시간 딱 재고 이렇게 근데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쳤잖아요. 그리고 4월달에 또 학력평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쯤 시험 칩니다. 그렇죠? 그때 혹은 부족하다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정말로 실전 경험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술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만의 전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문학 네 지문 중에 제일 자신 있는 세트 하나는 남겨놓고 나머지 세 개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는 남겨놓고 비문학 풀다가 비문학 세 개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면 다 풀고 이거 급하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혹은 비문학 지문 두 개밖에 못 풀었어. 그러면 비문학 지문 하나하고 이제 자신 있는 문학이 하나 남았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전 훈련을 통해서 좀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시간이 한 4, 5분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3 입장이면 지금 막막할 거예요. 샘도 고3 때 그랬던 것 같은데 3월 달이면 걱정을 많이 하고 오히려 그 걱정 때문에 실제로 공부는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걱정이 많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나 보면서 지난 고3을 샘님의 고3 생활을 떠올려 보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샘이 얼마 전에 문자에도 이렇게 보냈죠. 걱정이라는 건 만길이 돌아오기 전에 갚는 이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다 잘 될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하루에 한 자라도 더 보는 태도 이런 태도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걱정은 실제로 공부를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완벽주의에서 조금 벗어나세요. 그렇죠? 괜찮아요. 아까 SM이 저번에 캐스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스스로에게 좀 너그러워지세요. 너무 엄격하게 여러분들의 I2를 막 조르지 말고 그러면 I2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1클래스에서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오늘 밤에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I2를 도닥여주면서 꼭 안고자세요. 그렇죠? 반드시 이건 지킵시다. 이제 끝낼게요. 이건 지킵시다. 꼭 여러분들 이 시험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영어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렇죠? 뭐가 부족했는가 정확하게 짚어서 그거를 메워낼 수 있어야 4월달 시험에서 지금보다 성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렇죠? 모의고사 우리 하루 친다고 많은 시간 보냈잖아요. 그 시간이 정말로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최선을 다해서 푼 이 모의고사를 정확하게 뭐 해서 복귀해서 내가 약한 곳이 뭐였는가 내가 부족한 것은 뭐가 필요하지 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있구나 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서 그걸 하나씩 꼭 틀린 문제라도 그것부터라도 먼저 하나씩 하나씩 메워나가면 지금 3월달보다는 4월달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 항상 여러분 옆에서 응원하겠지만 여러분도 굳이 힘듭니다. 그렇죠? 고3 힘들어요. 특히나 3월달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죠? 하루하루 열쇠 가지고 교실 열쇠 여러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이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시험 친다고 신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4월달에 좀 더 나아진 모습을 새님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